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그런 이상한 상징 행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포로로 와 있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들의 죄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행동들을 다 시키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 이 심판을 받고 있는 거고 예루살렘도 내가 멸망시킬 거고 남아있는 모든 남유다 백성들도 내가 다 심판할 거야 라는 것을 사실 굉장히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있는 그 에스겔을 환상 중에 이렇게 잡아 끌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세요 어떻게 끌고 가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전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가증한 일들을 그대로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세요 정말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가증한 죄악들을 에스겔 눈으로 다 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앞으로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신 그 원인이 내가 이 백성들을 왜 심판하는지를 에스겔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환상을 에스겔이 그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이후에 거의 1년 2개월 되었을 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노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쇄 같은데 그가 손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러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지금 내용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냥 에스겔을 머리채를 잡아 끌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환상 중에 끌고 가셔서 어디로 가셨냐 이 성전에 북향한 문 이 성전 바깥들의 북향한 문이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쪽에 그 정말로 투기의 우상이 거기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글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곳에 에스겔을 끌고 간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에스겔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재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성전 바깥들 안에 있는 이 우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들이 성소 안에 이렇게 투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우상이 서 있는 곳은요 왕과 그 신하들 귀족들이 그곳을 통해서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입구였어요 그러면 왕과 신하들과 귀족들이 항상 성전 안에 그 번제단으로 갈 때 지나면서 이 우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에게 뭐예요? 이들이 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 성전을 떠나게끔 이들이 이 성전에서 이렇게 투기의 우상을 세워두고 이들을 섬기고 있구나라고 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한 다른 데서 더 지금 가증한 일을 보여줄게 하고 좀 말씀하세요 에스겔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실 때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히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러분 지금 그 앞전의 내용은 제가 안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뜰 바깥들과 안뜰로 구분짓는 이 벽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벽을 허물어라 그래서 에스겔 이렇게 벽을 허물었더니 이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그 이상한 방 안에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을 또 이스라엘 족속이 섬기는 우상들을 사방 벽에 그려놓고 향도를 표이면서 이 곤충들, 짐승들을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에 70명이 그 다음에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여러분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성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섬기고 있는 이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은요 어디서 왔냐면 애굽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각양 곤충, 짐승에 대한 숭배가 굉장히 그걸 하나하나 다 신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출애굽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퍼져 있는 그 수도 없이 많은 곤충신 무슨 짐승신, 그 다음에 나일강신, 해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열 가지 제약으로 다 쳐내시는 것을 우리는 다 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런 곤충들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그 열 가지 제약이었죠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소, 짐승의 각양 그런 그냥 악독한 그런 종기들을 다 낳게 하시고 이 해를 섬기니까 그 완전히 어둠, 해를 얻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수도 없이 많은 그 곤충들, 짐승들의 어떤 그런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작사를 내신 내용이에요 문제는 지금 상황이 언제예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거의 남유다, 거의 지금 멸망하기 직전에 이 시기에 이 남유다에 있는 70명의 장노들이 이것을 지금 그것도 성전 안에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족속의 70명의 장노는요 굉장한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이 70명의 장노들과 함께 나왔어요 출애국기 24장 1절, 또 모세계 1시대 넌 아론과 나답과 나비후와 이스라엘 장노 70명과 함께 여호학교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여러분 이미 이때부터 그 민족의 70명의 장노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성전 안뜰과 바깥들, 그 안뜰 안에서 이렇게 각양 곤충과 짐승들을 은밀하게 향을 피우면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이게 맞나 하고 자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러냐 에스겔 8장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노들이 각기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학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학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렇게 은밀하게 가증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그 입으로 뭐라고 그러냐 여호학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여호학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따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래서 지금 곤충을 섬긴단 말인가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섬기는 이 가증한 짓은 이것뿐이 아니다 내가 또 보여주겠다 하고 에스겔을 또 끌고 어디 가시느냐 에스겔 8장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돌아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여인들이 담무수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무수는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즉 풍요를 준다고 하는 남신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 담무수라고 하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 봄에는 이 온 천지의 생물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신이 바로 이 담무수라고 알고 있고 여름이 되면 이 담무수는 다시 지하의 세계로 내려간다 그래서 원래 담무수라고 하는 인간이 사실 여름에 죽었어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지금 신격화한 건데 담무수가 여름에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개념이니까 이 여름이 되면 담무수가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슬퍼하면서 애곡을 해야 그 다음에 봄에 다시 담무수가 와서 이 봄에 모든 생물들, 곡식들에게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년 여름에 담무수를 애곡하는 행사가 아주 큰 종교 행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쩌자고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 이 북문에 있는 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앉아서 이 담무수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이 담무수는 이 여신인 세라스무스와 교합해야 이 땅에 풍요가 온다고 알고 있어서 이 두 신이 교합하기 위해서 이 두 신을 자극해야 한다고 해서 이 담무수와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 여신을 섬기는 방식은요 굉장히 음란해요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속하게 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아시죠? 이 바알과 아세라의 바벨론 버전이에요 그냥 바벨론에서는 이 담무수와 세미라미스 신을 섬기는 거고 이쪽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가 섬기고 있다고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앞에 여인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뭐라고 그러시냐? 에스겔에게 내가 더 가증한 걸 보여주겠다 에스겔 8장 15절에서 1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재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에스겔은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전 바깥들이 아니고 성전 안뜰에 2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모여서 이 여호와의 전을 등 뒤로 하고 여호와의 전을 등에다 대고 이 얼굴을 펴서 이 동쪽의 이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 안뜰에서 여러분 이 인간들은 왜 이 짓을 왜 굳이 성전 안에서 이 짓을 했을까요? 성전 안에서 하면 좀 더 거룩하게 느껴지고 영빨이 느껴지고 태양신이 좀 더 자신들의 뜻을 더 들어줄 것 같아서 성전에서 이 짓을 한 건가요? 이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가징한 일들이 다 어디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바로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성전 안에 가징한 우상숭배 투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곳곳에서 성전 안뜰, 바깥들, 이 출입문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징한 우상숭배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끌고 다녀요? 머리채를 휘어잡고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느냐 인자야 이것을 네가 보느냐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다니면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가징한 일 중심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리더격 가장 지도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이와 똑같습니다 아니요 더하면 더했지 이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미명 아래서 그 안에서 행해지는 이 거짓 영을 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이 거짓 영을 사람들에게 퍼틀고 다닌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자들이 다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입으로 다 정통이라고 하고 있고 다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는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목사님들이 온통 교회 안 했다가 온통 이상한 영들을 다 뿌리고 다닌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좋다 박수치고 있고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에스겔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에스겔 8장 17절에서 18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족속이 역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불을 지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진노를 그들에게 베풀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나한테 주여삼청을 하든 내가 내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이 백성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이 진노가 느껴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게 9장 내용입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업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재단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심판을 실행할 여섯 천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 중에 천사 한 명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먹그릇을 찾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손에 뭐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이 다 들려있어요 여러분 천사 한 명이 하룻밤에 몇 십만 명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여섯 명이 왔으면요 온 세계 사람들을 하룻밤에 다 죽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섯 천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심판의 실행 절차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제일 먼저 허리에 그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스겔 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업죽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처음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대요 이 그룹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대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에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이들이 범하는 이 성전 안에서 온갖 그 가증한 짓거리들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먹그릇을 허리에 찬 천사들에게 이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 이마에 표를 하라고 좀 말씀하세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온갖 가증한 우상숭배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가슴을 찌면서 찢으면서 울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뭐라고 그러냐 그들 이마에 먼저 표를 찍어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실행되기 전에 이들을 머리에 먼저 한 천사가 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심판 실행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9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업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극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수에서 시작할 진이라 하심해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 이마에 표가 찍히고 나면 그 뒤에 다섯 천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자들 속부터 벌써 죽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다섯 천사들 손에는 죽이는 무기가 있으니까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상관없어요 오로지 이마에 먼저 이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표를 찍는 사람들 외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심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성전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성전에서 늙은 자부터 시작하더라 성전에서 바로 이 늙은 자들은 누구예요? 지도자들, 이끄는 자들, 70명의 장노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드리게 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될 책임 있는 자들이 앞장서서 가증한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 성전에서 이들 먼저 처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막상 이 다섯 명의 천사들이 오만 이 살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이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막상 이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되는 장면을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 끔찍하고 너무 무서워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죽이라 하십니까? 하고 너무너무 겁이 나니까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에스겔 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뜨를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업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으리되 아하 주여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7절에 뭐라고 있냐면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서 시체로 성전의 모든 뜨를 다 채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성전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성업에 나가서 성전 바깥에 있는 모든 남유다 사람을 다 죽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에 지금 천사들이 성전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제 성업으로 나가서 치고 있는 모습에 에스겔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다 죽이려 하십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너무나 단호하세요 에스겔 9장 9절에서 10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업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왁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왁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가풀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뜰 안에 매일 곤충과 이 짐승을 섬기고 앉았고 성전 입구에서 그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고 성전 안뜰에서 여와의 전에 등을 지고 이 낫을 동쪽으로 향하고 태양을 숭배했던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그 허리에 먹그릇을 찬 천사가 딱 와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에스겔 9장 11절 여러분 이렇게 모두 하나님의 계획 심판이 다 진행되고 난 후에 에스겔이 무엇을 보느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 여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2차 바벨론의 공격과 3차 마지막 이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 사이의 상황을 지금 에스겔이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거예요 이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온통 가증한 짓이 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 에스겔을 제가 설명할 때 성전을 중심으로 에스겔의 그 선포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에스겔이 봤던 것은 전부 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가증한 짓들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우리한테 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행위를 하면서 이들이 지금 그 입으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저 악한 바벨론이 와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를 지금 우리의 이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하고 계시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들이 도대체 저런 악인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바깥사람들 말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이들과 똑같다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봐야 될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마치 바벨론에 저항하는 독립군 조직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가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에 대해서 탄식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